동이 트기 전 새벽역 많은 인부들이 광산으로 향합니다 삽과 곡괭이를 손에 들고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채굴이라고 할까요?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인데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채굴의 방식입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찾기 위해 한 삽 한 삽 땅을 파내려 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선 광물을 캐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비교 연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략 이런 식이죠 제시된 숫자에 당신이 원하는 숫자를 더해 만보다 작은 수를 찾으시오 가장 빠르게 그 숫자를 찾는 사람에게 1 비트코인을 주겠소 단 우리가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엄청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계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계산기가 아닙니다 제시된 5천과 내가 원하는 숫자 4천을 넣어도 9천이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4천을 3천으로 내려봅니다 또 이상합니다 도대체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1씩 더해가면서 만보다 작은지 한 땀 한 땀 확인해 봅니다 왜 채굴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망할 계산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도 답을 찾을 때까지 반복 연산을 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실제 비트코인의 채굴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를 간략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개인 거래나 거래소를 이용해 사고 팔면 그 기록들이 장부처럼 한권으로 묶입니다 이 장부를 바디라고도 하죠 장부 하나의 겉표지를 헤더 헤더와 바디가 합쳐진 게 블록입니다 이 블록들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쓰이는 것은 장부의 겉표지 헤더입니다 헤더에는 시간, 이전 블록의 정보, 비트코인 거래기록 요약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앞에서 설명한 망할 계산기에 넣고 채굴자가 원하는 숫자를 추가해서 넣습니다 아, 여기서 망할 계산기는 샤256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란 이미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맵핑하는 함수인데 내용이 깊어질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채굴자가 숫자를 일식 바꿔서 넣을 때마다 출력값은 예상할 수 없는 값이 출력됩니다 블록체인에서 목표값을 정해두는데 한 땀 한 땀 계산기 돌리고 비교하면서 이 목표값보다 작아지는 순간 비트코인이 채굴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달아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